안녕하세요 유프리 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데오리움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데오리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면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 드릴 건지 미리 먼저 간략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데오리움은 이데오리움에서 이데온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데오리움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거고요 두번째는 이데오리움의 태동기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2014년 7월과 8월 사이에 이데오리움이 크라우드 세일을 했거든요 그때 크라우드 세일이 어떤 거고 규모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크라우드 세일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준비한 사항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런 순서대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트 2는 다오의 해킹 사건 이게 이데오리움과 이데오리움 클래식이 하드폭구된 이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한 추가적인 설명을 여기서 하려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간단하게 다오 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3는 이더리움의 스테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0부터 스테이지 3, 4까지 자 여기 보시면 프론티어부터 홈스테이디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까지 어떤 단계로 거쳐서 이더리움이 개발되었고 그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개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페이지는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더리움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가스비거든요 그래서 가스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첨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점,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잠재적 이역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더리움의 확장성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이거죠 특히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안에서 생태계에 있는 ERC20 토건들이 조금 규제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크다 이런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를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서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더리움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계약에 의해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구동되고 기본 디지털 통화는 이더를 사용합니다 이더는 다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더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가치 저장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지불을 위해 이더를 상대방한테 보내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대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더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죠 이더리움에서는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한다는 말이 블록체인의 내용이 기입이 될 때 그때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때 수수료는 이더를 통해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텔린이 2013년도에 11월 달에 발표한 백설을 통해 개념화가 되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7명의 공동 창립자 및 기타 개발자의 공원으로 2015년 6월 달에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었죠 현재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 조직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더리움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P2P 디지털 통화로써 P2P는 개인과 개인 간에 전송이 가능한 거죠 디지털 통화로써 비트코인의 주요 기능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기능 플러스 확장 개념이 기능들이 좀 더 확장된 거죠 확장되고 있는 부분은 EVM, 스마트 콘트랙트, 플라즈마, 샤딩, 스테이트 채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확장 작업은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의 협력을 받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 커뮤니티가 가장 막강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자가 빵빵하다는 거죠 현재 이더리움은 세레니티 또는 이더리움 2.0이라는 네번째 개발 단계에 있으며 여러 단계에 거쳐서 출시될 예정이며 지금 예상되기로는 2020년, 2022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프론티어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된 초기 크라우드 세일에서 모금된 약 1,80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왜 이 돈을 모금했나요? 그건 이더리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이 목적으로 초기 크라우드 세일을 실시했고 1,8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7,200만 개의 이더가 생성되고 할당되었죠 지금 이더리움은 1억 1,400만 개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7,200만 개가 생성이 되었죠 개발비 또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7,200만 개를 배포했는데 그 배포된 분포도를 보시면 이 색깔이죠 약 83.33% 초기에 배포된 건데 6,000만 이더가 대중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재단 600만 이더가 이더리움 재단이 가지고 있죠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더리움 개발자들한테 분배가 되었습니다 몇 개가? 300만 이더가 이더리움 개발자들에게 분배가 되었죠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기여한 85명의 개인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구매 프로그램 여기에 300만 이더가 공급이 되었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일부 회원이 초기 크라우드 세일 가격으로 이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죠? 일부 회원에게 300만 개를 초기 크라우드 세일 가격으로 판매를 한 거죠 파트 2 다오 해킹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17일에 발생이 됐죠 2016년 4월 30일에 블록체인 및 사물 인터넷 솔루션 회사인 슬로깃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걸 적어드려야지 아시는 거죠 2016년 언제? 4월 30일에 어떤 회사? 슬로딧 이더리움에서 다오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오는 28일 분산형 벤처 캐피탈 펀드로써 크라우드 펀딩 기간 내에 미화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을 했습니다 다오는 회원들에게 투자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회원들은 프로젝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서로 투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죠 기한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매되면 관련 멤버들은 스마트 계약 조건과 다오 지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오의 스마트 콘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는 어떤 소스 코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이날이죠 익명의 해코호가 더 다오를 구성하는 데 사용돼 스마트 계약 코드의 버그를 이용하여 약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다오가 가나라는 지갑 주소로 출금을 했습니다 도난당한 자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항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 논쟁이 발생했죠 해킹당했는데 이 해킹당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궁극적으로 2016년 7월 20일에 하드포크가 진행되고 새로운 버전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생성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포크가 돼서 만들어진 게 어떤 거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이고 원래의 온짱은 뭐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원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전부터 있었던 온짱인데 이때 하드포크가 당해서 어떻게 됐다? 이더리움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 버전을 이더리움이라고 하며 도난 기록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도난당한 이더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즉 온짱을 이전 상태로 온복시킨 거죠 이건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브랜드가 바뀌었죠 원래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브랜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POW는 해시 전정을 거칩니다 POW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가 하드포크를 통해서 양분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었고 이더리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타이틀은 이더리움이에요 두 개의 집단이 해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시 전쟁에서 승리한 진영이 원래 타이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타이틀은 새로 하드포크에 성공한 이더리움이 갖게 된 거고 원래 있었던 이더리움은 이번 해시 전쟁에서 피했기 때문에 이름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바꾼 거죠 해시 전쟁 때문에 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분산된 거버넌스 및 불변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우 해킹을 포함하여 온장에서 해킹된 거래 내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다른 형태를 취한 거죠 오늘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는 공존하며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상호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 두 네트워크 간의 기본 계층 분리는 하드포크 이후로 기술 아키텍처, 개발 철학 및 거버넌스 원칙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자세하게 다우 해킹 사태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다우가 어떤 단체냐고 하면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 조직과는 다르게 대표자, 경영자 및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조직 형태인 더 다우는 다른 회사와 틀리게 대표자, 경영자, 이사회가 없습니다 주도 세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조직 형태인 다우이며 이 조직체는 스마트 계약에 기록된 코드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우 조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소스 코드가 컨트롤을 합니다 더 다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2016년 3월에 설립한 디지털 분산형 자율 조직입니다 자율 조직, 투자자 주도의 변체어 자금 펀드의 한 형태입니다 더 다우 해킹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6년 6월에 이더리움 커뮤니티인 더 다우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죠 다우 스마트 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투자자들이 클라우드 세일에 참여해서 다우 토큰 구매를 위해 지불했던 이더를 환불받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다우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더 다우라는 토큰을 받았는데 이 토큰을 다시 돌려주고 이더를 환불해주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스마트 콘트랙트가 있었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스마트 콘트랙트 이름이 스플릿 다우라는 게 있었어요 스플릿 다우 제가 써놨나요? 스플릿 다우라고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이걸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 이름이 스플릿 다우라는 게 있어요 이 스플릿 다우는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은 다우를 돌려주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을 받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었다? 심각한 버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버그냐 하면 올리는 이더를 환불 신청해서 이더를 먼저 받고 자신의 다우 토큰을 되돌려주기 전에 다시 이더를 환불받는 제기콜 코드를 통해 무한 환불 공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해커가 환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더 다우라는 프로그램이 이더를 줍니다 이더를 받았죠 해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해커가 아직 뭘 안 준 거죠 다우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스플릿 다우의 치명적 버그가 뭐냐면 이 단계에서는 계좌의 어떤 내용도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환불 신청을 또 다시 해도 똑같은 양의 이더를 또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장부에는 다우를 받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기록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더를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환불 신청을 하고 또 받고 또 환불 신청을 하고 또 받고 이렇게 무한 환불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6천만 달러 상당을 받은 거죠 이걸 받아서 어디에 넣었다? 다우가 간장하는 지갑에 이걸 빼돌린 거예요 243만 개의 이더를 빼돌린 거예요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지갑은 개인 지갑이 아니라 다우가 관리하는 지갑이었기 때문에 이걸 동결시켜버린 거죠 동결시키니까 여기에 있는 주인인 해커들이 이 돈을 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해킹을 통해서 빼돌린 750억 상당의 이더를 빼내지 못한 거예요 뻔짓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커뮤니티가 논쟁을 일으킨 거죠 어떤 커뮤니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해킹당한 것이니까 이걸 온 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이게 누구예요?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말도 안 된다 나쁜 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에서 이루어난 일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돈 주인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경론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의 개발 단계가 4단계가 있었는데 이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 프론티오 단계가 있었고 홈스티디 단계가 있었고 메트로폴리스 단계가 있었고 세레니티 단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올림픽이라는 단계도 있었지만 이 단계는 여기서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계는 테스트넷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즉 개발자들이 테스트할 목적으로 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도록 하고 4단계 프론티오 홈스티디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 이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하는 설명이 아니라 누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고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저는 그대로 읊을 뿐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은 4단계 주요 단계로 나뉘었으며 일부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일부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갓 단계는 네트워크 테스트넷에서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에 하드포크를 통해서 기본 프로토콜에 통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은 몇 가지 원장이 있죠 이더리움 원장이 있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장 그리고 테스트넷이 있죠 얘들은 개발자들이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드는 원장이죠 여기서 프론티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작업을 하고 100% 신뢰가 된다 이러면 이제 이 이더리움 원장에 어떻게 하드포크 형태로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식을 통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방금 한 거죠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자를 포함한 그들의 기여는 최종 단계인 세레니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중앙집중식 거버넌스에 정하는 글로벌 확장 가능한 지불 네트워크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림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2015년 5월 9일날 된 거죠 올림픽은 이더리움의 초기 테스트넷의 이름입니다 이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 운영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주었던 시기입니다 채굴, 가스 사용, 스마트 컨트랙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테스트와 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 0 프론티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론티어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시작으로 사용자가 이더를 채굴하고 기본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더 계약을 업로드하고 실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지각 같은 UI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코맨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더를 보내고 받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힘들었던 단계죠 채굴자들은 채굴을 진행했고 거래소에서는 이더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베타 버전으로서 개발자들이 실제 플랫폼에서 테스트하고 학습을 하는 단계였죠 일반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자 홈스테이드 이 단계죠 2016년 3월 14일 홈스테이드 단계는 프론트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끝내고 코어 개발자들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다 하고 아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해도 되겠다 이때 시작된 게 홈스테이드 단계입니다 홈스테이드 단계의 이더리움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더리움의 베타 버전 단계를 벗어나서 기능적인 오류와 이후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해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솔리디티, 솔리디티를 업데이트하고 가스 가격 및 비용을 포함한 여러 매개 변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솔리디티가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이게 소스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개발하는 언어 이름이 솔리디티입니다 이걸 업데이트하고 가스 가격하고 비용을 포함한 여러 매개 변수들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나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친 후에 조금 있다가 2016년 7월에 다오 해킹 사건이 터졌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메트로폴리스 2017년 10월 16일 기술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인터페이스가 출시가 되었죠 이때부터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이더리움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으며 강력한 생태계를 갖춰가는 중요한 시기였죠 이 시기가 자, 메트로폴리스의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잔티움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죠 특히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도 발행에 기반이 되는 JK-Snake JK-Snake 한번 써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JK-Snake 이거 이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나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난이도 폭탄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콘스탄티노플 제가 진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콘스탄티노플 단계죠 이 단계는 2019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하드포크도 동시에 이루어졌죠 콘스탄티노플에 포함된 이도류 개선 제안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캐스퍼 업그레이드를 완료해 포스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하는데 미끄럼이 될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도류 가상 머신 EVM의 비트와이즈 작동 방식을 추가하는 EIP-145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그냥 뺄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다 해서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스탄불 2019년 12월 달에 이스탄불이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탄불에 적용된 이도류 개선 제안서 즉 업그레이드 코드는 총 6개가 있습니다 EIP-1344 서비스 거부 공격 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EIP-1152 여기 적혀 있죠 EIP-144 기반의 POW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스 기반 관련 업그레이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이도류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레이스크에서는 이런 것들 비교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산화되었다 무허가 중앙 집중적이지 않다 시큐어 보안 저기다 오픈소스 누구나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선시킬 수 있다 투명하다 그 다음에 가짜 익명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공급 정책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분산화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분산화 이도류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사용 사례를 확장하고 분산된 세계 컴퓨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P2P를 통해서 화폐 수량만 전송 가능한 제한된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도류은 투링 완전성 때문에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딴소리 하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 비트코인과 이도류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산화 이도류은 현재 POW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또는 스마트 계약 기반 네트워크 운영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기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탈리는 블록체인이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분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앙집중화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탈중앙화는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방식에서는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거버넌스가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채굴풀의 분산 수준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몇 개의 채굴풀이 전체 해시레이트의 50% 이상을 제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분산화가 돼 있어요 중앙집중적인 형태가 없죠 중앙집중 어떤 형태는 없는데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POW니까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 채굴은 두 개의 회사가 50%의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탈중앙화는 맞지만 뭐다? 중앙화되어 있다 채굴은 중국 업체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퍼미션리스 무허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허가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허가 없이 자 세 번째 시큐어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POW 프로토콜에서 네트워크에서는 정직한 노드들의 수가 공격자 노드 수보다 더 많은 경우 안전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에서 사기 거래를 하려는 공격자는 원하는 블록을 찾고 거래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사기성 블록을 네트워크에 승인될 때까지 뿌리죠 그리고 이 연속된 블록을 정상 블록보다 더 많이 만들죠 이를 51%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계산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해서 보상이 불확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16년 다우 해킹으로 이더리움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공격의 주요 원인으로는 네트워크 자체의 치약성이 아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개발자가 만들면서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리디티의 치약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때문에 보안이 뚫린 게 아니라 뭐다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잘못 만들어서 보안이 뚫린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보안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소스 이더리움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액세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어 또는 토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모든 디지털 통화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활발한 개발자를 자랑한다는 사실에서 입증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암호화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개발자 집단은 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전 세계 그 원천적인 핵심인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누구나가 다 소스코드를 올릴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짜 익명 이거 슈도 오노니모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지갑 주소는 개인식별 정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주소 있잖아요 공엑스 공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이건 이 정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유프리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한 익명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더리움 거래에 관련된 주소가 블록체인에서 영구적으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누군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추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추적을 통해서 이 계좌의 주인이 유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개인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없애게 해서 민불 민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처음에 7200만 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더 공급은 네트워크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에 따라 증가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너무 많이 발행되면 적게 발행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정된 최대 공급 한도는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공급되어 있는 한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은 1년에 몇 프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새로 이더리움이 생성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1%인지 2%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탈 읽기 EIP760인가 EIP760 960인가 아 960 같다 960에서 이더리움 개수를 1억 2천만개로 고정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죠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는 플랫폼을 통합한 최초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네트워크와 그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다음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이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보세요 몇 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자 먼저 이더 이더는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디지털 통합입니다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제공하고 있죠 이더 가치조장 사용자가 지불을 이더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를 정산하는데 쓰이는 거죠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실행하면 이때 가스비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비를 어떤 걸로 사람들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이더를 통해서 지불을 합니다 가스는 스마트 계약 코드 실행에 사용되는 내부값 단위에요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는데 드는 계산비용을 나타냅니다 채굴자와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머는 가스 사용량에 따라 이더로 거래수수료를 증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계약 이걸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은 돈 정보 재산 또는 의결권과 같은 가치를 대표하는 모든 항목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죠 계약서죠 블록체인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죠 그리고 실행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이더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마켓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또는 약속을 저장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또는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일련의 논리적 지침에 따라 자금을 이체할 수도 있고 규정을 준수하는 제한 또는 발행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솔리디티 이거죠 솔리디티 자 이걸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죠 솔리디티라는 언어 언어 랭기시를 통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디티는 이더리움의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디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오를 구조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 기반 기술인 IoT 장치 운영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죠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진짜 내용이 많아요 얘들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애들이라면 뭐더라 얘들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조직이 뭐더라 아 아 아 아 베리슬버트 있잖아요 이 조직 아시겠죠 어떤 조직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얘들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분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설명할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더리움 기술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여기 지금 나와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가은이 아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디앱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이죠 디앱이 디앱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내장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 또는 도구입니다 디앱은 금융 서비스 디파이 같은 것들 자산관리 공급망 관리 아이디 관리 데이터 저장 암호화 및 전송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서비스를 디앱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구축된 인기 있는 디앱에는 메이크다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키티 아시죠 제가 적어드릴게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메이커 다오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 키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아이덱스 이런 게 유명한 데이비죠 요즘에 디파이 중에 위험한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유명한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특히 메이크다오는 현재 가장 큰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더의 시 알고리즘 제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저도 목이 정말 아프네요 그리고 목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반이 메마릅니다 상당히 건조하네요 이더의 시 알고리즘 이더리움은 이더의 시라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채굴합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볼게요 이더의 시 비트코인은 뭘 쓰고 있죠 샤이오육 라이트코인은 뭘 쓰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라이트코인은 스크립트라는 걸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이더의 시를 쓰고 있죠 이더 해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다 특징이 틀린다는 거죠 샤이오육은 CPU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메모리는 적게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고 스크립트는 라이트코인의 스크립트는 정반대입니다 얘는 CPU가 높고 메모리가 낮다는 거죠 얘는 CPU는 거의 쓰지 않죠 근데 메모리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죠 왜 라이트코인은 스크립트를 쓸까요 왜냐면 비트코인에서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해시파워가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채굴자들이 라이트코인으로 넘어와서 채굴을 못하도록 온천 봉쇄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더리움도 이더헤시를 만들었죠 얘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진영에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이 진영에 채굴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더헤시를 채용한 거죠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똑같은 샤256을 쓰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력들 이 채굴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더헤시 알고리즘 그렇게 막고 싶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채굴자 집단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채굴자 집단이 51% 공격을 아니면 해시레이트가 50%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채굴자들이 점령을 했죠 어떻게든 그래서 탈중앙화이면서 탈중앙화이면서 채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화 돼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설명한 거 어디 여기라는 말이 자꾸 그레이 스케일 아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그레이 스케일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레이 스케일 적어놓고 이거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얘들이 적어놓은 게 너무 개념화가 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스마트 콘트랙트가 있죠 이건 솔리드티티라는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록체인에 기입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기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실행이 실행이 돼야 되면 얘는 솔리드티티로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컴퓨터가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셈블리 형태로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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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 두 개일거죠 어셈블리 행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능이 누가 이렇게 바꿔준다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이 기능 누가 가지고 있다 EVM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닝 리워드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내용이 어디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더리움 온짜 이게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저장된 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OP 코드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코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누가 바꿔준다 EVM이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 실행돼서 누구의 이더가 누구한테 뭐 이체가 됐다 그러면 얘가 10개가 있었는데 5개를 얘한테 줬다 그러면 얘가 15개가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 콘트랙트가 실행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10개에서 5개로 개수가 바뀌어야 되고 얘는 15개에서 20개로 개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작업을 이런 작업을 이런 작업을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해주는 거고 이걸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OP 코드로 바꿔주는 것을 EVM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스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OP 코드에 가스비가 다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만큼 만약 시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스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이런 솔리디티 랭기지 스마트 콘트랙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OP 코드들이 있잖아요 이 OP 코드들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다 합한 가격이 뭐다 그게 이제 수수료죠 우리가 내는 수수료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이더리움의 이점 최초의 스마트 계약이죠 스마트 콘트랙트 누가 최초에 도입했습니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최초로 암호화폐에 도입한 것은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최초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 조직보다 개발자들이 많고 양질의 개발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 및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그레이스케일에서 설명한 것을 얘기를 할게요 EEEA라는 게 EEEA EEEA 엔터프라이저 기업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기업 관련된 이더리움을 협회죠 협회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이더리움 협회 이런 협회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더리움 채택 및 사용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조직입니다 이상의 다국적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EEA에 가입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탐구하고 관련 이니셔티브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당히 밝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그레이스케일이 정리한 문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인 거죠 다른 내용들은 이미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바라보는 이더리움의 잠재적 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뽑은 이더리움의 위험사항이 어떤 거냐 확장성 문제 이거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탈중앙화 수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일부 세력들이 얘를 가지고 있다 채굴자들이 50% 이상의 그걸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컴퓨티션 경쟁인데 이오스 트롯 이런 애들하고 경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빵빵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연요소는 있겠죠 스마트 계약의 변동성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할게요 뭐냐면 다오 사태가 뭐냐면 스마트 콘트랙트를 누군가 개발자가 잘못 작성한 거잖아요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버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허점 같은 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이더리움만 지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오스 트롯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빼겠어요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들 그다음에 이것들 통화정책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1억 2천만 개보다 더 많이 발행될 수 있고 1년에 1% 1% 2% 2% 2% 2% 2%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더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런데 비탈릭이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1억 2천만 개로 고정시키고 싶다 주의차게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 확장성 문제 이 문제하고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파트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너무 입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침이 마르니까 쩝쩝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자 이번에 확장성 문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많은 디지털 통화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는 초당 약 17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비자와 같은 기존 결제 채널에 비해 초당 평균 15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초기 설계에서 제시된 확장 문제의 대응하기 위해 이미 몇 가지 소프트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확장성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 개발자를 위한 활발한 연구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더리움의 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요 온체인이 있고 오프체인이 있습니다 오프체인 이에 온짱 그리고 온체인은 다른 말로 레이어 완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프체인이라고 하면 레이어 투 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완 이러면 온체인을 말하는 거고 레이어 투 하면 오프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스 전략을 위해서 누군가가 레이어 투 에서 작업했다 오프체인 에서 작업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온체인 또는 메인 블록체인을 지칭하는 레이어 완 이거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샤딩 기술이죠 샤딩 샤딩 기술은 레이어 완 기술이고 원체인 기술입니다 즉 이더리움 온짱을 개선하는 기술이죠 오프체인 또는 외부의 기능 구현을 지칭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레이어 투 플라즈마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이드체인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상태체널 이런 것들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레이어 투에는 플라즈마 사이드체인 죄송합니다 사이드체인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채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 나오면 아 레이어 투 아 어떤 거 오프체인 오프체인이 뭐예요 그건 이더리움 블록체인 온짱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온짱에서 개선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원 또는 뭐 온체인 아 이건 뭐예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더리움 온짱을 개선시키는 기술이죠 상당히 빡세겠죠 기존의 걸 완전히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빡센 거고 이게 이제 이더리움 2.0 2.0에서 지금 하고 있죠 2.0에서 이게 뭐예요 샤딩 기술 샤딩 샤딩 기술 이게 샤딩 기술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이걸 얘기를 할게요 SEC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SEC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두 개의 디지털 자산만 확인했습니다 증권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다는 말이죠 이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더 가격에 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토큰들 그러니까 뭐냐면 ERC20 토큰들 있죠 ERC20 토큰들 얘들은 위험하다 증권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거 하고 이겁니다 그중에서도 이거죠 규제 불확실성 SEC가 하고 있는 이 부분 참 힘든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 써머리인데 써머리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 없어요 써머리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의 두번째 혁신을 가져왔죠 첫번째 혁신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사용사례를 확장하여 디지털 통화 생태계에서 고유한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은 손도적인 스마트 계약 호환 디지털 통화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논란의 여제가 있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를 초래한 2016년 다오 해킹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통화 생태계에서 시가총액 두번째로 큰 네트워크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지자들을 통해 광범위한 지지자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광범위한 지지자들을 통해 회복력을 입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지지자들 XRP는 누가 있어요 아미가 있죠 아미 아미 체인 링크는 뭐가 있어요 체인 링크 강력한 커뮤니티 이게 마린이죠 혈병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특별하게 어떤 명칭은 없는데 얘도 팬층이 아주 두껍죠 팬층이 두꺼워요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더라 또 그것도 저는 다른 생각이 안나는거 보니까 제가 꼭 그거가 된거같애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클레이트 생각났다 클레이트 얘들도 상당히 팬층이 두껍죠 팬층 하지만 팬층이 두꺼운 것은 XRP가 최고인거 같아요 넘어가고 욱수개소류로 한번 해본거고요 사용자 개발자 및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더리움은 경쟁 플랫폼이 따라하기 어려운 상당한 기술적 및 사회적 모멘텀 사회적 모멘텀을 생성했다 여기서 결론이 있죠 나와있죠 다른 경쟁 플랫폼에 비해서 그들이 따라하기 힘든 어려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사회적 모멘텀을 생성했다는 거죠 이것으로써 그레이드 스케일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